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씨의 속내. 이재명 씨의 속내가 어마어마하게 자신감이 넘쳐가는 거죠. 아마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느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재명 씨는 그냥 완전히 그냥 이긴 게임을 하고 있다. 여러분 벌써 얼굴이 요즘에 머뭇니까 확 피지 않았습니까? 핀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동아일보에 실린 이재명 당대표가 최근 민주당 고위전략회의에서 낙관론에 쳐져 긴장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로 외부에 알려졌는데 이게 저한테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저한테는 그냥 표정관리 차원으로 보이거든요. 완전히 이 사람이 당권도 장악했고 선거를 장악한 걸로 저는 보는 겁니다. 이런 논평을 하게 되면 쓸데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실도 계시겠지만 이재명 씨가 당권도 장악하고 선거도 다 장악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쳐내는 겁니다. 그런 자신감이 없으면 한두 자리 정도 주고 친문 세력들을 안을 건데 그거 필요 없다는 거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선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동안 그 사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무슨 대호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선거를 장악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선거를 이제 완전히 장악했다고 판단했구나. 고위전략회의 참석자는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가 최근 낙관론을 경계해야 된다는 발언을 회의에서 자주 하고 있는데 윤 정권이 관건 선거를 계속하고 있어 더 긴장해야 된다. 우익 정권들은 관건 선거를 할 능력이 안 되죠. 윤 정부는 관건 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정권입니다. 선거가 다가오면 양측 지지층이 결집해서 결코 안심할 수 없다. 그렇지만 자신감이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거죠. 뭐 친문을 다 제거하더라도 내가 이긴다고 보는 겁니다.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친문들을 다 이번 기회에 그냥 다 쓰레기통으로 다 집어넣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선거를 장악하는 데 성공했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방송을 지금 하는데 의사들이 가운을 입고 그 주제를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방송하는 사람들이 좀 예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방송을 하면 방송 주제에 맞춰서 좀 경청하고 그게 관련된 글을 남기든지 해야지. 초장부터 어제 의사 가운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 주장만 그렇다고.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내용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임종석 씨가 재고를 해달라. 그 일축하는 표현도 어마어마히 강경한 표현입니다. 일축하는 표현도. 국민 당원 선택인데 어떻게 하느냐. 국민의 힘처럼 형식적인 경선을 하거나 힘이 센 사람 중심으로 공천하면 변화는 없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혼란이나 갈등이 적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발하더라도 관계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야기인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어떻든 간에 이재명 씨의 최근의 행보를 보게 되면은 그냥 친문 없이도 얼마든지 선거를 이길 수 있다.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는데. 방법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친문이 선거를 장악했던 것처럼 우리가 선거를 장악하고 있다. 그렇게 이재명 당대표가 이야기를 안 했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 양반이 또 친명계에서 거의 선거를 완전히 장악한 상태구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감이 나오고 독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친문을 장악했다는 선 정도만 봅니다. 친문을 장악 여러분들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그런 논평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이상 문제를 인정 안 하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어떤 실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논평이 항상 이런 핀터가 핵심을 빼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핵심을 장악하게 여러분들 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는 거 아니까 이재명 씨가 혹은 친명에서 선거를 장악하는 데 성공했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그러나 대다수 논평을 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언급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논평이 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자신감은 여러분들 어디서 나오냐 선거를 우리가 다 장악했다는 겁니다. 아마 여기 여러분들께서도 최근에 이재명 당대표의 은행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목에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자신감이 너무 쩔을 겁니다. 선거를 가지고 다 뒤집어 엎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방송이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되려면 댓글을 아무 때나 여러분들 그냥 독주하듯이 그렇게 댓글을 남기게 되면 방송을 하는 사람도 여러분 댓글을 계속 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공격당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을 협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방송을 6시간 7시간 준비를 해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방송인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계속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예의도 아닌 거죠. 여기 VK킴님 말씀을 잘하셨네요. 선거 장악해놓고 넉살 부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네요. 제가 보는 것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